안녕하세요. 오늘은 위카사, 수카사, 32카운트 4, 인터미디에이트 레벨에 태그 3번, 리스탈트 한 번 있어요. 스텝 할게요. 스텝 1, 오른발, 워크, 워크, 크로스, 쌈발, 크로스, 사이드, 리커버, 제스, 박스, 턴, 크로스, 왼발, 크로스, 왼쪽 8분의 1턴, 백, 8분의 1턴, 사이드, 크로스, 카운트, 1, 2, 3, 4, 5, 6, 7, 8 스텝 2, 왼발, 사이드, 크로스, 락, 리커버, 오른쪽, 샷, 스텝, 사이드, 투게더, 사이드, 왼발, 크로스, 락, 리커버, 왼쪽, 4분의 1턴, 포드 스텝, 6시 도착.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3, 오른발, 포드 스텝, 투게더, 포드 스텝, 홀드, 볼, 보드라, 리커버, 오른쪽, 4분의 1턴, 사이드, 양쪽 발, 리벤드, 하면서 크로스,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3, 5카운트부터는 옵션이 있어요 5카운트, 포드라, 리커버 하실 때 스몰 바디로 하시면 돼요 포드라, 리커버, 오른쪽 4분의 1턴, 사이드 놓으면서 쉬미 쉬미, 두발, 리벤딩 카운트 5, 6, 7, 8 섹션 4 오른발, 사이드, 투게더, 포드 셔플, 스텝, 볼, 스텝 왼발, 포드라, 리커버, 왼쪽, 1분의 1 셔플 턴 사이드, 투게더, 포드 스텝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, 5카운트부터 옵션이 있어요 어깨 높이에 손을 올리시고 굴려주시면 돼요 왼발 5, 6, 7, 8 옵션 없이 휠 카운트 할게요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옵션 포함해서 풀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태그 스텝 오른발 사이드 놓으면서 힙 펌프 오른쪽, 왼쪽, 오른쪽, 왼쪽 대신 박스, 크로스, 백, 사이드, 포드 놓으면서 히치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태그 1에서 4까지는 옵션이 있어요 손가락으로 1, 2, 3, 4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1, 2, 3, 4 힙 펌프와 같이 하시면 돼요 해볼게요 1, 2, 3, 4, 5, 6, 7, 8 태그와 옵션을 포함해서 풀 카운트 할게요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투월. 1, 2, 3, 4, 5, 6, 7, 8. 1, 2, 3, 4, 5, 6, 7, 8. 1, 2, 3, 4, 5, 6, 7, 8. 태그. 1, 2, 3, 4, 5, 6, 7, 8. 다섯 번째 월 16 카운트 끝나고 6시 방향에서 태그. 여덟 번째 월 32 카운트 끝나고 7시 방향에서 태그 있어요. 땡큐 파칭.